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이후에 참 한국사회를 보면서 사법부가 참 문제가 많다. 어쩌면 대부분이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주 험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됐으니까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나라에. 그리고 사기에 대해서도 중벌 같은 것이 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이제 검사로 활동했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올린 글을 한번 봤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올린 내용이 법을 한 신분이니까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거든요.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곽상도 전 의원 사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요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쟁공동체의 이론은 적용할 수 없습니까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치하고 법을 동시에 다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 윤미향 의원 사건 정신대 할머니를 덩친 후한 무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습니까 검사의 무능입니까 학의사 요즘의 판사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도 셀리멘이 되어버려서 보기 참 딱합니다 뭐 제가 더 첨부할 이야기가 없네요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모두 다 일반 시민 입장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참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이제 오늘이죠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라지고 박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법조기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의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례론을 받아들여 기소하여 대법은 판례로 정립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까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문응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장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의의 없는 수사이고 판결입니다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검수완박보다는 검사가 이사 되겠죠 나쁜 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처럼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이분도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기치고 정관 여러분들 변호사 되어 가지고 행량 줄이고 이런 건 요즘 우리 사회 아닙니까 범죄 저지르면 대법관들이 뭡니까 단심제를 이용해 가지고 땅땅땅 무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이례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4.15 총선 이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와 대선지방선거에서 동일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이례적인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척 소송을 기각한다 이게 천대엽과 조재연과 이동훈이 내린 판결이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을 사람들인 거죠 이게 참 말이 됩니까 말이 우리가 사법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될 건데 사회가 온통 뭡니까 시궁창 이상으로 썩어버렸으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